냉장고. 한 번 더. 지금 내버리기 5번 비기면 상품이 있어요. 가위바위보! 이 형 일부러 맞아냈어. 맞을 수도 있었는데. 이거 내가 이길 거라고 확신했거든. 상남자. 나 멈추천하는 거 봤어. 스멜링 있네, 스멜링. 빠르네. 김병욱때 아이림. 난 다시 하나. 똑같아. 뭐요? 이래서 내가 직접 나서야 되는데. 그 영화 대상도 있어. 내가 하도 이해를 못해서 내가 해바라기를 봤다. 해바라기. 자. 자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두 번. 세 번 남으셨어요, 냉장고까지. 가위바위보! 두 번이나 맞았어요. 어? 신정 나서. 아무것도 못했어. 가위바위보! 이게 더 나은 것 같아? 형 아까 했잖아. 몰랐어. 몰랐어. 나도 너무 자연스러워서. 나는 심지어 몰랐는데 그렇게 대충 하시네. 자, 우리 쌍자. 쌍자는 정소민 때인가? 응. 그때 완전 잘했어. 내가 이길. 가위바위보! 오! 이겼다. 이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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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오! 오! 갈라. 가위바위보! 오! 야! 야! 왜! 왜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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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때문에 일단 앞에 내 거 붙였다. 가위바위보! 야! 너 진짜 빠른데? 너무 추워. 오! 이거 눈빛 달라졌어. 야! 별 승전 났네. 가위바위보! 오! 오! 빠르네. 이번엔 사실 때련네. 가위바위보! 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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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! 오! 오! 막 끝나겠네. 비엠아. 이해라도 이러다가? 아! 나왜! 나왜! 오랜만에! 올레올레올레올레. 콜레콜레콜레콜레. 올레콜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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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채로운 질감. JTBC.